아 두판째를 드시고 계시다 얼마나 맛있을래 일본 나가시 소면점을 새로 소면에서 지금 두판째에 드시고 계신 우리 백일손장님 맛있습니까 와 완전 양으로 밀어보시네 조금 괜찮아 유행하 아유이여 여기서 가까이 한 가지 아유이여 와사비와 이 우유가 만든 어르신 회장님 우유가 아니고 네 시원하게 예 뭐를 거기다가 요렇게 번져 뭐라고 뭘 이렇게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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